세움경제TV의 홍의진 대표, 세움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홍의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걸맞은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신석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협주가 상당히 돋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생하죠. 지금 다들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남북통신연락선이 다시 재개됐다. 이 부분이 호재를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에 북한과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시 사이가 좋아진다는 기대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신석제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상한가에 안착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이 괜찮았는데 막판에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나눈 바 없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막판에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약간의 불안정인들이 분명히 남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제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 석제, 가공, 판매 이 사업을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주의가 통일교죠. 그런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사이가 상당히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로서 좀 엮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 차트보다는 지금 현재는 뉴스에 집중하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제 설명이 주셨고요. 조선일 대표 그러면 오늘짱 간판주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 간판주 신선통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일에도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수에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국테마주 대장이라고 그랬죠. 의류 수출 기업으로 니트 등을 의류를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의 OEM으로 생산, 수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의 저가 브랜드죠. 탑10, 지오, 지아, 올리젠, 엔디지 등 저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눈에 띄는 거는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증가한 196억 원의 실적을 단기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탑10에서 있는 탑10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SPA, 바로 저가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의 대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니클로인데요. 그 유니클로와 상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탑10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SPA에서 독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 회사가 움직여요. 실적도 좋긴 한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일본하고 무슨 경기를 한다고 하면 움직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 6월 1일에 추천을 드려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너무 낮게 책정을 했는지 다 목표가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3천 원대까지 밑으로 와서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3천 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6월 1일에 추천을 드려서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